1% TV 언제 승진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사실 저희가 회사가 작아서 직원이 3명인데 직원이 3명이고 승진이 승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사장이라는 타이틀이 해봤자 급여나 올라가는 거 없고요 그냥 이름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숙하님 이발하신 것 같습니다 저요? 저도 가끔 머리는 깎습니다 이제 오늘 또 기록적인 시장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전에 일단은 선물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S&P500 선물이 0.08% 하락이고요 다우가 0.2% 하락으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적절히 쉬어가야 됩니다 지금 좀 떨리고 있거든요 떨리지 마시고요 떨리지 마시고 근데 모르죠 시작하면 또 급등할지 지켜보시면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가 일단 아시는 것처럼 바람잘날 없는 테슬라 부자세로 알려져 있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원만장자세 150억 달를 내기 위해서 21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팔겠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주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주주가 아닌 분들한테 그냥 팔로워한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왔고요 투표를 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장호석 부사장이 살을 뺐으면 좋겠다 1번 그냥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2번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3번 안된다 분명히 대부분 다 1번 합니다 장호석 부사장이 뭐가 살쪘다고 그러냐 어구 좋다 그냥 그렇게 가자 라고 하겠죠 저는 이미 예상하거든요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뺀다고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분들은 그냥 이분이 편한 대로 해야지 괜히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거스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주식을 팔고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거기다 대고 팔지 말라 얘기를 안 하겠죠 58대 42로 결정 났습니다 어차피 난 테슬라 테슬라 주주가 아닌 분들이야 뭐 그냥 팔로팔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어? 나는 진짜 빼고 싶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하셔서 난 그냥 이대로 몸매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송파하는 겁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왜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2번이라고 괜찮은 건 예를 참아 들었는데 2번이 95%랍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날씬한 편이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통하네요 여기서는요 2판에서 안 통하는 걸로 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것이고 향후의 주식을 팔아도 본인의 어떤 의사가 아니었고 많은 팔로우의 의견을 따른 것뿐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나와 중에 있는 월가의 의견을 보게 되면 팔고 싶었다 원래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시를 하고 싶었다는 어떤 그런 의혹이 강한 게 아니었나 하긴 그냥 막 던지면 욕먹을 테니까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머스크 형이 10%씩 던졌다 이러면 그렇죠 큰일 날 물량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보시게 되면 일로머스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주가가 매우 강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지난 작년이었죠 두 번째 유상진자 할 때는 주식 분할할 때 주가 올라갈 때 그 얘기를 꺼냅니다 열매를 묻혔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분할할 때는 압축이 뭐죠 유상진자 할 때는 S&P의 편입될 때 주가 급등할 때 또 증자 수식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인트가 굉장히 이 흐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다이밍을 알고 있는 주식을 팔고 싶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한다고 해서 천 달아가 깨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약간 빠지는 정도 어차피 이번 생각에 이런 거죠 어차피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빠질 거 이 얘기를 딱 해갖고 같이 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자 이런 차원에 가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노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실시간 매물 볼 건데 어차피 프리마켓이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의 녹색이 딱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장비디아는 왜 오른 거죠 오늘 또 올라갑니다 장비디아는 올라가는데요 엄청납니다 GPU 테크놀로지 컴포넌스라고 하는 GTC 2021 이 8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 모든 엔비디아에 갖고 나온 제품을 선보입니다 근데 오늘 선보인 제품들이 엄청난 게 나왔는데 선보를 큰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시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옴니버스에 대한 우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한 2, 3% 상승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한 2, 3% 올라가는 바람에 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과 테슬라가 올라가는 테슬라는 어제 빠진 거에 대한 약간 반발 웨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껴있는 조그마하지만 껴있는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 분태 여기죠 여기 포드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20달러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드는 올해 거의 100%가 올랐던데도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죠 더 올라 그래서 일단 주가가 워낙 싸기도 하고 전기차인 기대감 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페이팔의 시점을 발표했는데 점막을 낮추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옆에 있는 지인은요 기업을 세계로 쪼개겠다 분사시키겠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서 뭔가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변신을 꾸야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이렇게 특징적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약간의 단풍 색깔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MS, 애플, 구글, 페이스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폭이 가량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 번 플러스 반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준비된 기사를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 그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슈카님? 아실 것 같아요 슈카님은 비트코인 8천만 원이 넘어가서 그렇죠 한 개당 가격이고 금 시가총액을 넘어갔더라는 게 연초에 있었거든요 금이요? 네 금이란 딱 은은은 은 넘어가고 좀 뭔가 이 기사를 아시네요 슈카님 모르시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얇고 슬라이스 찌듯이 제목만 압니다 어디서 아는 척하게 좋아하도록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도 방송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아침이라고는 그렇고 새벽이죠 그때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장우석이가 페이스북을 팔라고 했다 10월 25일 날 날씨가 있었습니까? 그때 시작 나왔었거든요 그때 언저리 팔라고 했는데 왜 페이스북 팔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메타 플랫폼으로 변신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름도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전망까지 말씀을 들어볼 거고요 엔비디아가 19거래 중에서 16일동안 올라갔거든요 엔비디아죠 최근에 차트를 봤는데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또 5%가 올라간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일이면 20거래 중에서 17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아 장비디아 대단합니다 하여간 강한 모습을 보겠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안불안합니다 아까 먼저 나온 분께서 뭔가 좀 패스를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64번 아니었습니까? 아니고요 65번이고요 64번이라고 하시던데요 지금 CBC 기사가 도배가 됐습니다 65번이라는 게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상 최고치는 65번째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77번 기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2번 남았는데요 현재 35 영업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일마다 한 번씩만 찍어도 할 수 있는 기록이다 아 사상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뭐 아직 지지 않았다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이미 슈카님이 연습하셔가지고 이마를 다 보여주고 뭘 잘라서 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아닙니까? 저는 그 예전에 모 야구선수가 그랬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12월 30일에 방송을 안 한다든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바꾼다든지 부사장님 제가 딴 거는 다 없는데 뒷끝이 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 웃긴데요 30년 만에 기록인데요 8일 연속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 나스닥 지수가 11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마찬가지 또 19일 중에 17일에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 8일 연속은 11일 연속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모장님 저것도 올타임 하이를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타임 하이를 11번 연속 찍었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올타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솔직히 좀 죄송스럽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국내 이식을 하고 있고 국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막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겸손해야 될 때죠 제 앞에서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도 2,900 몇 일 제가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코스피 많이 빠져가지고 전 또 깜짝 놀랐습니다 1%대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가 법으로 금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간단한 계좌 만들고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고려해보시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넌 왜 그러고 있냐고 수많은 분들 말씀드리고 어차피 밤에는 글로벌 아이보드 다 매매하시는 분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다 기분이 좋으신 분들만 들어오시고 계시죠 아침에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아침에는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우우 막 이런 거죠 우우 막 물러가라 아침에 국장 하시는 분들이고 국장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다 한국장을 보기 위해서 참고 삼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 잘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열심히 밤타임은 순수 100% 미국장의 영혼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요 정확하게 1.27조 달러 1조 2730억 달러를 보여줍니다 1조 달러 여기 나오죠 현재 딱 따지면 8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등이 골드 골드가 약 11조 달러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포트가 2.53조 달러 애플이 2.46조 달러 그 다음에 사우디아람코가 거의 2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은 실버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지금은 테슬라 바껏치기 했습니다 테슬라가 구유를 밀렸네요 8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과 하필 테슬라가 붙었습니다 둘이 거의 한몸 아닙니까 둘 다 끼가 있는 상품이어서 한몸인 것 같은데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원화로 얼마라고 갖고 말씀하셨죠 지금 8천만원 넘었죠 8천만원입니까 최근 7일간 비트코인이 오른 게 10%네요 뒤에 있는 게 최근 7일이죠 맞습니다 지금 8천만원에 한 개당 8천만원 넘어져요 8,300 정도 할 겁니다 한 개당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지금도 형님한테 한 소리 들으십니까 7천대도 저한테 사야 된다고 했거든요 7천대는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20%가 오르네요 며칠 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메타 메타 플랫폼 지금 메타 플랫폼이죠 페이스북 주가 흐르는 줄 보시면 아시겠는데 굴곡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상품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1에서 10위까지는 유일하게 굴곡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거 미리 보시고 좀 이따가 페이스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노블록스 3북 시점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노블록스 5억 달러가 나왔을 때 매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2%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111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매일 하시는 분들이죠 4,730만 명 31%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커진 모습인데요 이거는 성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손실이 커지면 오히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호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주가가 24%가 올랐길래 성장의 증거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통을 겪는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나서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에 정전으로 2,500만 원에 따라 손해를 봤습니다 이미 이게 포함을 빼면 사실 손실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30% 오늘 약간 약간 좀 둔화돼서 24%에 급증 아니요 어제 장 끝나고 시작이 나왔는데 어제는 30% 올라갔지만 오늘 약간 내려가서 24%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최근에 가장 급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상한가예요 상한가 사실은 상한가죠 상한가의 느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토록 노블럭스는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메타 그러니까 다 메타 플랫폼 때문에 있는 겁니다 메타가 워낙 대세니까 요즘은 말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 유니티 역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노블럭스는 오늘이 딱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아까 가격을 포함하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에 같이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만간 올타임하이로 찍지 않을까 해서 또 제가 욕을 많이 먹을 타임이 오지 않을까 아유 근데 메타버스는 정말 사람마다 서랑설레하시더라고요 저거 뭐 그냥 저는 이제 이런 기술력이 약하고 저는 이제 뭐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뭐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각각받고 있는 시점이니까 혹시 개별적으로 잘 모르신 분들은 메타 META라고 하는 ETF가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페이팔은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EPS는 원래 1.07인데 1.12 나와서 4센트가 잘 나왔는데요 매출이 미스했습니다 매출이 미스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나마 좋은 소식은 개인간 결제 서비스인 벤모 사용자가 아마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아마존과의 제율을 선포했는데 이것만의 주가가 올랐고 이거 나올 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반락하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빠르게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낮췄는데 확 떨어졌네요 확 떨어졌네요 이건 최근의 모습이고요 시간에서 지금 한 3, 4% 아까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바뀌어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환호했거든요 와 우리 아마존과 제율을 맺었다 했는데 갑자기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안타까운 정보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팔이 빠진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페이팔이 결제에서잖아요 집을 결제에서인데 팬데믹 때는 집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나오다 보면 이걸 덜 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이용 빈도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망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반대편에 썼다 그렇습니다 혹시 페이팔 계좌 있으시죠? 계정 계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가고 하십니까? 해외에서? 지금은 뭐 거의 아는 아닌데 가끔 하죠 외국에서 살 때 저희 USTAC은 구독자의 30%가 미국에서 봅니다 우리 교포들이 그래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면 강의를 구매할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많이 씁니다 페이팔로 페이팔로 가서 돈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수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수료가 거의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스러운데 해외 쪽을 하기에는 가장 편하기 때문에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은행 간 은행 간 통해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팔이 없으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학 가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정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로빈유도가 갑자기 데이터 보안 사고가 터지면서 지금 이제 500만 명의 이메주소 200만 명의 사용자 이름이 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계좌번호 직불카드번호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큰 금전적 수실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파장이 있을 거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거는 재정적 손실이 없으니까 저 잘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의 데이터 정보를 500만 명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으면 이거는 재정적 손실이 없다고 발표한 건 회사 측입니다 우리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이 수혜 나라입니다 수혜 소송의 나라 그렇죠 소송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쏘려고 그건 너네 문제고 네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는 바람에 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받았다 힘들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상한 메일이 온다 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집단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주가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고점 대비 55%가 빠져갖고 더 빠질 게 없는데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로비님도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업들 제가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뭐 무료 수술을 쓰는 분이 많이 쓰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막 매매했다가 미미 지금 약간의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많이 없어갖고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반통 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그 아이비 크리스위스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시네마크라고 하는 극장 체인점이거든요 AMC 같은 근데 이걸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거든요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16에서 25달러까지 지금보다 15%의 업사이드가 있는데 박스오피스의 회복의 가속화 영화를 많이 본다는 거죠 뉴 오프닝 한다고 이런 소린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분석실이 7,780만 달러로 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세 번째 AMC보다 어려운 걸 잘 버틴 것을 분석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AMC는 그래도 밈 아닙니까 얘는 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극장에 대해서 투자에 올린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올릴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극장이 안 된 것은 팬데믹 때문에 아닙니다 그전부터 원래 안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넷플러스가 왜 됐습니까 극장이 안 가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극장 체인점에 대해서 투자에겐 상향했다 근데 의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이걸 보시고 따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클린스위스가 뭔가 독창적인 어떤 의견이 아닌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겁니까 요즘은 극장에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가는 데이트 장소가 되니까 오프닝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데이팅 장소로 간다 시카님 지금 19금 발언 하신 거잖아요 아니 영화관에 손잡고 가는데 왜 19금 발언입니까 영화관에 손잡고 가는데 왜 하필 어두컹컹한데 손잡고 갑니까 발 잡고 갈 수는 없으니까 손을 잡고 그러네요 발 못 잡네 발을 그렇죠 손잡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건전하게 팝콘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같이 늘상 피곤한 사람 잘 수도 있고요 수면을 취하러 갈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좋으십니까 저는 극장 가면 자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양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검은색이 목표주가거든요 이거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봤자 해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극장은 조금 피해될 오히려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레프리스에 관심을 갖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건데요 매도 의견 10월 25일 실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이 없으실까 다시 한번 기억을 꺼내드립니다 네 번째 네 가지를 들었는데요 내부 고발이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제 뭐 10대들의 어떤 정신감을 해야 하는 알고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문제가 애플이 아니고 애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10대가 지금 이용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주요한데요 아이폰에서 개인정보 강화로 인해서 타겟 광고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양한 정보의 규제는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팔자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3번이 가장 솔직하게 얘기한 기업이 스냅이었어요 스냅 스냅이네요 스냅이 그날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27%가 빠집니다 근데 페이스북의 다른 기업들은 그냥 약하게 얘기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에서 광고가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못 가져가면 적절한 광고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얘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 가지로 주면서 한번 팔고 가자고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하자마자 잠시 며칠 뒤에 갑자기 얘네들이 회사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메타 네 메타 플랫폼 갑자기 메타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은 이미 망했는데 그때 계속 짜요 앞에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한 겁니다 떨리시는 것 같아서 떨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그 사이 바뀐 건 뭐가 있냐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이나 이름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바뀐 날도 굉장히 폄훼를 많이 했습니다 이름 바꾸는 게 이게 사실은 이미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이제 보통 회사에 뭔가 누르키시대 이름을 바꾸거든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프라이드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KFC로 원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지금은 KFC 아닙니까 약자 아닙니까 약자가 아닙니다 바꾼 겁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바꿔버린 겁니다 아예 프라이드를 지워버렸습니다 왜 프라이드 튀긴 튀긴 닭에게 미안했나요 살찐다 튀긴다는 게 기름 뭐 이런 거 자꾸 연상시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슈카님이 좋아하시는 기업 있죠 엑센처 좋아하죠 엑센처가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엑센처가 이 발음이 덴처라고 의치 있죠 의치 의치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바꿔볼까 이거 엑센처하고 덴처러가 비슷해 버리니까 발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약간은 좀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이빨 박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꿨거든요 이런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름 바꾸는 게 더 좋아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나쁜데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꿀 생각 없잖아요 이런 거 저요 바꿀 생각 없거든요 이 이상 얼마나 더 좋아집니까 해서 바꾼 거는 더 좋아질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거에 페이스북이 뭔가 안 좋았다는 게 많은 거죠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 주가가 제가 얘기하는 다음에 보라색인데요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이 목표 주가가 내려간 게 페이스북은 거의 최초입니다 최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언제였냐면 이때 팬데믹 다 내려갔어요 팬데믹 때는 이거 빼놓으면 페이스 주가 내려간 목표 주가 내려간 것은 이건 처음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가 안 좋아진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혹은 만약에 메타 플랫폼과 별개로 본다는 분들은 가져가면 상관없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과거의 페이스북 실적을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은 매도가 맞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의 비즈니스와 미래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현재의 비즈니스는 실적이 좀 내려갈 것 같다 미래의 비즈니스에 만약에 가중치를 두면 가져갈 수도 있지만 미래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걸 창출하지 않으면 현재의 비즈니스 때문에 좀 내려갈 것 같다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사장님 말씀이라면 당연히 사장님 코나 말씀 당연히 정청합니다 저는 이제 실적을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를 바꾼 다음에 페이스북의 어떤 그런 전망을 어떻게 보냐 저는 뭐 변한 게 없다 똑같다 똑같다 이름 바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메타를 엔비디아가 메타로 우리가 바뀌겠습니다 얘기 안 해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칩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꼭 내가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스무스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억지로 이름 바꿔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다 과거에 페이스북과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전히 지금은 좀 안 좋게 본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소식을 바로 전해드립니다 엔비디아 여러분들 이제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GTC 2021 그래서 보통 이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데 이걸 하면서 옴니버스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옴니버스 아시죠 아시죠 3D 협업 가상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보통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산불과 자동차 운전 교육 등을 3D를 구현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보신 분들의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엔비디아 안 보면 왜 가슴이 아프시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라는 그 막대한 후회와 아 제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는데 참 제가 엔비디아 웬만하면 차트를 안 보거든요 가슴이 아파서 아 그런데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19 거래를 중에서 16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거의 기염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한 달 동안 딱 한 달 동안 48%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이 큰 기업이 그래서 오늘도 4.66%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언제 300달러 됩니까 했던 게 그러게요 322달러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제가 안 사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신 게 아닌가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제가 산 종목은 4.8%도 이번 달에 안 올라가던데 200달러 올라갔네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는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칩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칩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AI에 대한 거 자율주행에 대한 거 또 심지어 또 중국에 있는 3대 전기차들은 다 이걸 또 씁니다 AI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걸 버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솔직히 여기 PD님 계시지만 엔비디아 칩을 끼지 않으면 PC 안 돌아갑니다 있죠 너무 게이머니까 하시고 또 그다음에 영상 돌릴 때도 인코딩 안 됩니다 인코딩 이거 없이 돌려고 그러면 돌리고 나서 다음 날 와야 돼요 컴퓨터를 바꾸지 못하게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안 될 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제가 이미 정보를 취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팔았습니다 벌써 대한민국에서는 차익 시련이 있죠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 증권사의 약간의 현황이 나오거든요 미러링 원카운트처럼 많은 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빨리 파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미국 가장 큰 레딧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본 조회수 가장 많았던 글귀입니다 글귀 everything I've sold has 내가 판 모든 것이 turn to gold 그러니까 금으로 변했다 이런 문장입니다 제가 안 산 거 금으로 변한 거는 저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끝도록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탈부를 났더니 다시 금이 되더라 그래서 금 되면 여러분 못 삽니다 다시 못 사고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금 돼버리면 남의 손에 들어가면 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리 얘기하면 미국 주식은 무조건 장투다 하는 걸 딱 표현하는 거라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길이 가지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복이라도 할걸 일단은 뭐 지금 또 어떠냐 종이 없습니다 종 어디 갔습니까 종? 11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 오늘부터군요 썸머타임이 끝나가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처음 페이스북만 매도 오경을 제시한 거고 다른 건 한 번 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장계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간단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사를 볼 건데 어떤 기사가 나와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G부터 말씀드립니다 G 이게 참 예전에 큰 기업이었거든요 세계 랭킹 1위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폭망하는 바람에 보잘것 없는 기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세 가지 기업으로 이번에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항공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또 한 가지 에너지 쪽으로 세 가지가 분산됩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헬스케어 쪽은 2년 뒤에 분사가 되고요 그 다음 에너지는 2024년에 분사가 된다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런 거 다 호재입니다 호재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7%가 올라가는 것도 호재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 세계 1위 랭킹 1위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바닥에서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많이 망가졌죠 그 다음 헬런티어는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전망 때문에 이것도 주가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플러스였는데 2%가 빠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차피 헬런티어가 아직까지 적자의 기업은 맞습니다만 국방과 관련된 계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정부하고 계약이 많기 때문에 실제 꾸준한 기업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코인베스 아시겠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6만 8천 이더리움이 4천 8백에 가면서 이더리움도 엄청나더라고요 올타임하이 둘 다 올타임하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아니 이더리움 사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슈카님 이럴 바에는 이럴 바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못 샀으니까 이럴 바에는 어차피 늦은 거 얼마 안 하잖아요 500만 원이 뭐 1번만 놓쳤다고 2번만 사면 보통 2번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 경험에 차라리 1번마를 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정답입니다 이것도 대안으로 사면 이거 더 안 좋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다 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시 사시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제가 빠질 거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시네마카가 말씀드렸죠 투자관이 올라갔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뉴코 그 다음에 캐터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어 잉 컴퍼니 또 유나이트 렌탈 같은 소위 산업재 종목들이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통과 예정이죠 지금 이제 서명한 건 남았는데 그때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뉴코 차관 기업인데요 다 반영이 돼서 지금 하는 것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 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CTR 기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블록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5%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OTA 온라인 트래블 어이전시라고 하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 보시면 되는데 익스피디아하고 부킹홀리스는 좋습니다 근데 트립 어드바이전은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게요 가장 안 좋은 기회라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주가 8%가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립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본은 좋은데 주가가 재미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하기 힘들어 보이는 심부를 갖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행 예약 사이트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경쟁도 치열하지만 광고 비출이 굉장히 큽니다 100원을 걸면 30원을 써버려요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딱 물어볼게요 부킹홀리스 그 URL 아십니까 부킹홀딩스 부킹홀리스 밑에 있는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바 뭐죠 똑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예약 사이트 밑에 있는 거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말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호텔스닷컴하고 또 뭐 있는데 야놀자 죄송합니다 그거 주소 아시는 거 있으세요 모르시죠 대부분 다 검색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색을 쓸 때는 광고를 쓰기 때 광고비가 크다는 거 참고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주가 속폭 빠집니다 굉장히 큰 충격 아닙니까 큰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페이팔 시작이 잘 나왔습니다만 전망을 내리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채팅에서 아고다라고 아고다 예 아고다 아고다 그게 아고다 아고다가 이제 부킹홀딩스 밑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고다는 아실 거야 아마 아고다 알고 있습니다 A-G-O-D-A인가요 채팅에서 속 터져서 못 보겠다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시간만 그래요 제가 낮추면 하면 말짱은 정상이 됩니다 밤에만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채팅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고 죄송합니다 속 시원한 방송이 돼야 되는데 답답한 방송이 답답한 김에 다시 한 번 선물 보여드리고 아 예 선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SFO 선물이 0.06%고요 빠집니다 다운은 0.7% 빠지고요 나스닥만 소폭 올라가는데 아마 테슬라의 반등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하루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어제 빠왔던 대부분의 하락은 곧 메꿀 걸로 보이니까 너무 빨리 파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다시 한 번 조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원래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한 시간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뒤로 가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그대로 하고 계신 조금 어제 말씀해 주셨겠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부에서는 미래색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6중 전에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6중 전에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바탕으로 하는 그걸 바라는 어떤 역사결의 같은 걸 한다고 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니까 아마 목요일 정도에 좀 커다란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얘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과 우리 요소수 문제 중국이 과거와 다르게 어떤 그런 가격만 보고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값싼 공급망 역할을 해줬는데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문을 닫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만약 그렇게 되면은 투자 아이디어로 과거에 중국이 그런 가격 경쟁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피해를 봤던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기업이고 굴뚝 기업이고 성장이 없던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내년에는 조금 덕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투자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가장 중요한 뉴스죠 부사장 승진하셨다는 아주 큰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또 페이스북 조금 기존에 보다 실적이 좀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씀과 또 테슬라 얘기도 좀 나눠봤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항상 주식도 중요하지만 몸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저희 삼프로티비 1동은 모두 다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지르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전달할 수 없었던 해받아 신들에게 감사드림이 희직한가에 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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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